인과가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대 콩 나고 팥 심은 대 팥 나는 것은 우주법칙입니다. 결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면 좋은 결과는 자연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자유의 원리가 딸려있는 것입니다. 자력을 다했을 때 타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은 행복을 낳고 악은 불행을 낳는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을 돕는 선행만 하면 팔하지 않아도 성과는 따라옵니다. 다만 남을 도울 때 남을 돕는다는 생각만 가져야지 나에게 이익이 올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을 끝없이 반복해 나갑니다. 여기서 참다운 운명을 알게 되고 영원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철 큰스님 성철 큰스님 성철 큰스님 성철